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릅니다 우리가 2020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수능 성적표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 N수를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과목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는 풍만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결정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장풍이가 캐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풍만이들이 먼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요즘 시대에 1년, 2년 그러한 시간은 목표를 따라잡는데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제목에서 봤듯이 우리는 Again,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New, 새롭게 하면 되는 것이며 그래야 우리는 A급 인생을 Gain,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풍만이들이 장풍이의 SNS에서 직접 와서 DM을 보내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N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하는 걸까요? 아니 그리고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 또한 내가 뭐 의지가 약해서 하지 말래요 등등의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털어놨습니다 장풍이가 한마디로 조언을 해보자면 우리 풍만이들 자기 인생입니다 지금 이 시기엔 자기 자신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목표를 위해 정말 내 자신만 믿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장풍이는요 우리 풍만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 정말 인생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선배로서 몇 가지 조언과 그리고 좀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사실 더 용기가 안 날 수 있지요 바뀌었으니까 새로 공부해야 되나? 이러한 풍만이들을 위해서 개정된 지구과학의 변화된 내용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N수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 풍만이들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N수를 해야 되느냐 라는 대한 고민에 작년 수능에 대한 그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작년 수능 본인에게 무엇이 그리고 왜 뭔가가 부족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헷갈리는 개념이 있었다 라는 것 개념 공부를 꼼꼼히 하지 않은 채 문제풀이에만 몰입했던 건 아닌가 반성합시다 문제풀은 스킬에만 집착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합시다 이번 수능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사실 진짜 어려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자료 해석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풀이 시간 부족했죠 문제풀이 시간 분배 연습을 충분히 했습니까 반성합시다 남방구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심화 응용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준비해 보셨습니까 반성합시다 또한 수능 당일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다 이거 제일 잘못한 거야 이거 컨디션 및 체력 조절도 중요하다는 것을 꽤 다르셨습니까 반성합시다 이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한 번 겪어봤다는 것은 얘들아 정말 큰 장점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죠 우리가 느껴봤듯이 수능은 그냥 단순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훈련 연습이 필요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시간관리 체력관리 멘탈관리 등등의 우리 지난 수험생활 동안 본인의 문제점을 꼭 찾아보고 작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방법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나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면 안되지요 이젠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춘 바로 무엇을 변화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변화 우선 얘들아 마음을 열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많은 풍반이들이 개정된 지구과학원에서 내가 과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어떻게 새로운 교과서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이 달라진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면 어? 나도 이거 좀 할 수 있겠는데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은 2021학년도부터 수능부터는요 달라진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지구과학원의 교과서에서 출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가장 변화로서 주목해야 될 특징은요 4개의 대단원에서 3개의 대단원으로 출제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6개의 중단원 25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 공구개정보다는 공부할 분량이 줄었다 라는 아주 반가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구개정에서 우리 풍마니들 외워야 됐던 거 있었잖아 뭐냐면 아름다운 한반도 이런 것 같은 암석별 지형의 단순 암기적인 내용은 제외가 되었고요 또 중요한 거야 천체 단원에서 달과 태양의 관측 태양계의 탐사 내용이 없어졌고요 굉장히 많은 풍마니들이 힘들어 어려워라고 했던 그 좌표기의 해석 그 좌표기의 해석 행성의 관측 등은 지구과학 2로 이동하여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지요 이번 2015 교회의 해석 교육과정 지구과학 1에는요 새로 추가된 개념인 플룸 구조론도 있고요 또한 공구과정 G2입니다 G2에서 내려온 고지작이라던가 HR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구교육과정에서 G2까지 공부했다면 교육과정이 달라진 것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G1만 공부한 풍만이더라도 공구의 천체 단원 때문에 힘들었다면 새롭게 바뀐 지구과학 1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와있는 표는 선생님 새해 소식 11월 29일에 올려놓은 그 선생님 새해 소식에도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 자 크게 1단원 2단원 3단원 6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직권의 변동입니다 우리가 공구계정에서 보면 판구조론 판의 경계와 지각변동 그리고 화성암의 종류 배웠어 안 배웠어 똑같은 걸 배웁니다 마그마의 생성은 G2에서 내려온 내용이고 그리고 뭐 고지자기와 대륙이동 그리고 열점과 같은 것도 G2에서 내려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것은 바로 풀룸구조론이 있었죠 풀룸구조론 지원의 내용과 얘들아 똑같은 거야 할만한 거죠 또 볼게요 퇴적암지형 우리가 지원에서 배웠던 것이죠 공구계정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퇴적구조와 환경 지질구조 퇴적구조와 환경은 얘들아 수능에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고 해서 우리 풍부애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했던 부분 아닙니까 똑같이 배워요 그런데 G2에 있었던 지사학법칙 상대연령과 절대연령 이 절대연령에서는 조금은 계산 문제가 나올 것이고 표준하석과 시상하석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던 내용입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 생소한 내용이 1단원에는 풀룸구조론 밖에 없네요 이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야 멘틀 대류서를 도와주는 보태주는 풀룸구조론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건 더 반가워요 대기와 해양을 자세히 보시면 얘들아 우리가 지원에서 배웠던 것 너무나 많이 저기야 고기야 기단전선 언대저기야 태풍 그렇습니다 올해 수능에도 나왔던 이 태풍이 얘들아 똑같이 들어가 있죠 괜히 또한 네우와 같은 악기상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것은 해수의 성질이 G2에서 내려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기후변화의 요인 지구의 열수지 그리고 헬리뉴 란이냐 똑같이 배웁니다 또한 TS도라고 하는 수원연분도라는 것이 G2에서 내려왔고요 심층순환 이런 것들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공구개정에서 우리 공구과학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을 배운다 이건 거의 없죠 3단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천체 파트를 괴롭혔니 천체 파트가 좌표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지요 적도 좌표계 지평 좌표계 너무나 힘들었던 내용이 전부 다 G2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이론적인 걸 배워요 봐봐 예를 들어서 생명가능지대 나오지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별의 물리량 같은 거 배워요 별의 물리량 G2에 있었던 내용인데 별의 물리량 HR도 같은 것 이것들아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공감각적인 운동을 얘기하고 역학을 얘기하는 그러한 뭐 천체 별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좌표계라고 하는 것 적경이라던가 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원에는 없기 때문에 지구과학원에는 없기 때문에 정말 할만할 겁니다 그리고 암흑물지구 암흑에너지 그리고 우주론과 같은 것 은하 분류 같은 건 얘들아 약간의 암기가 좀 있어야 되죠 3단원도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개정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인지하셨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도 뭐 천체에 비하면 뭐 정말 이거는 뭐 해볼만한 거지요 해볼만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지구과학원 해볼만한 과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만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이 교육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능의 핵심인 기본개념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 기본개념이 흔들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느끼셨지요 차근차근 처음부터 개념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려니까 좀 막막한 마음이 앞서죠 하지만 지금 아예 백지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감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돌아옵니다 공부하다 보면 분명 새롭게 와닿는 개념이 분명히 있겠지요 이런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앞서 언급했듯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순 암기적인 내용을 좀 없애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해석에 대한 잘 들어 자료해석에 대한 사고력과 응용력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순 개념 암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개념을 응용하고 주어진 자료를 잘 사고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해설간위를 그냥 감상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응용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를 장풍이가 쫙 보니까 하나같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라는 것 풀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풍만이들 다 알고 있지요 사실 공부를 빨리 끝내고 강의를 완강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런 조급함 때문에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다는 꾸준하게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계획보다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성취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정말 더 발전적인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말고 작년의 나 어제의 나 나 자신과 비교를 합시다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도약의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 흥마이들은 나 자신을 믿고 이를 악물고 진짜 변화 속에 중심을 잡고 하루하루 다짐하고 도약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N수를 결정하고 나는 다시 해보겠다라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사실 호응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한번 도약의 의미로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한번 장풍 커리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변화된 과정 속에서 장풍이도 한 번 더 도약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더 친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무작정 열심히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 우리 모두 한번 해봤잖아 6월 9월 모평을 거쳐봤잖아 한번 선택한 과목 바꾸지 말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잖아 끝까지 앞만 보고 그냥 가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잠깐 공부하다가 또 안 하면 또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에 대한 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다지고 기출 문제 풀이를 한 다음 부족한 부분 심화 내용을 다지고 그리고 핵심 자료 분석까지 마지막 체력 멘탈 시간 관리를 위한 지휘력 모의고사까지 사실 이 각각의 그냥 강의 우리가 자세한 커리는요 장풍이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큘럼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 내어서 다시 해봐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장풍이도 95년도에 수능을 봤었어요 95년도가 어떤 거냐면 학력고사라는 시험 체제에서 수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기였습니다 그때 잠깐 그때 회상을 좀 해보면요 학력고사는 사실 얘들아 암기의 위주였어 암기 위주 그러니까 장풍이가 암기 되게 잘하거든 암기를 엄청 암기들아 무조건 만점 받아요 그게 학력고사였습니다 근데 수능은 암기만 해서는 되지 않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이라는 시험을 딱 받아들였는데 아 너희들도 그걸 느낄 거야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야 아 막 짜증이 여기서 막 구글부글 합니다 왜 아니 나는 도대체 수능이라는 게 뭐야 왜 해도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딱 경험했을 때 장풍이는 요때 요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수능에 대한 본질을 느꼈고 그리고 수능에 대한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그 수능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풍이가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구매들 해도 해도 안 되는 경험을 했을 때가 바로 그때가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이유가 꼭 있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꼭 있어 작년과 같은 방법을 유지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변화하지 않고 그냥 잘 될 거다는 마음으로 그냥 공부하는 거 본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하는 거 보는 거야 남들이 하는 거 얘 이거 하네 얘 저거 하네 남들이 하는 방식을 무작정 따라하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각자 본인에게 잘 맞는 공부법이 분명히 있다는 걸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풍만이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공부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해야 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야 할 것 같고 알아야 할 것만 같은 걱정과 불안한 마음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이제 조급해지지 맙시다 앤수생에게 가장 독이 되는 것은 바로 조급함이라는 감정이에요 앤수라는 큰 결심이 인생의 낭비 아까운 시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그 열정 그리고 앞으로 쏟아부을 그 노력들이 분명 보상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절대로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풍만이들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중심에 바로 우리 풍만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고 우리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굴러가는 노래는 이끼가 절대 끼지 않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힘을 내고 나중에 더 크게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